Q. 이 다exc,' 이제ommen까스와 함께 beatике도 지금 덤앤더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예아! 일단 오늘 저희가 덤앤더머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현장인데요 제목부터가 일단 곡의 특징을 알려주는 게 덤앤더머 말 그대로 바보들 탑승! 탑승! 이번 곡 덤앤더머라는 곡 제가 저희 곡들 중에서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고 각종 뭔가 행사 파티들이 많지 않을까? 그때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면 우우 후후! 다들 루프후! 달년기를 시설하고 계시는 김밥이십니다 오늘 뮤직컬셉 자체가 정신없고 이런 컨셉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탔습니다 보고 있어 어? 내가 보고 있어. 아이디어짜내라고 아이디어. 재밌는 거 해야 돼. 안그러면 못 나와. 좋아, 못가. 내가 했어, 이거. 했어? 아, 이거 했어. 내가 했지. 아, 앞에서 다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야구.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했어. 나 패드? 이거 한 번 해줘야지. 너무 짧아. 고맙습니다. 자, 내려요. 한 가지 한 번. 와, 그래. 일단 제 파트는 꿈인데. 제가 강도가 돼서 한빈이 방을 터는 꿈. 오, 베이비 거기 누구 없나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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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얼굴을 좀. 어, 됐어요.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날이 다 오늘 되면. 소리쳐. 소리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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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난 그저씨 하고 싶어. 소리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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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짜 이랬어. 이거 지금 퍼졌어요. 너너너너너너넘 좋은게 좋은거지 Break it down 하늘이 빙글빙글 머리가 지끈지근 걸음은 뒤통 뒤통 We going down 하늘이 빙글빙글 머리가 지끈지근 걸음은 뒤통 뒤통 Watch me go Watch me go We going down We going down 됐습니다 됐습니다 birthday 저게 끝났습니다 잘하네요 We going down 예 예 모두들